아산 지중해 마을 두번째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. 여기로 갈까요? 이렇게. 어우 재밌네. 못 좀 좀 넣어 주세. 제가 요새 조금 힘들어서. 꾸미셨는데요. 오늘 회색으로 이렇게 딱! 주지 손님인 줄 알았어요. 절밥 잘 드실 것 같고. 네, 잘. 농담. 아니에요, 저 불교예요. 밥은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. 잠깐 말을 안 해요, 강아지가. 인상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차원님은 좀 죄송한데 호빵매 다르고요.